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문제에 관해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썬소리를 좀 마다하지 않지만 이제 이 선거 부정이 일상화돼서 2024년 총선에서 예상한대로 더불당이 개헌과 탄핵 저짓은 200성을 훌쩍 넘는 그런 압성을 하고 여세를 몰아서 다음에 탄핵을 추진하고 그리고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2027년 대통령 선거나 또 그 이전에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권력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3권, 사법행정을 여러분들 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참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다 제각각의 여러분들 몫을 담당해야 되겠지만 비용이겠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권력을 제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언론들의 침묵과 무관심과 비겁함과 이런 부분들이 참 빼앗은 그런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문제가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일보 수준 정도가 이 선거의 실상을 과장하지도 않고 마치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보도했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 중앙 동아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본인들이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외면하고 은폐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으로 그렇게 기여해온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행할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사슬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엉터리 선거법 이번에 안 고치면 나라가 우스워진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엉터리 선거법에 이른바 위성정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있었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또 열린민주당 뭐 이런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성정당법을 2019년 12월에 편법으로 여러분들 선거를 앞두고 통과시켰고 여러분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란 것은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여러분들 관련된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과 관련된 건데 그걸 여러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12월에 한참 여러분들 그 연말 시즌에 무리하게 그 뚱뚱한 국회의원 문의상시입니까 그 양반이 주도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법안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여기 이야기는 잘 해놨는데요 민주당이 2019년 12월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민의 힘을 배제한 채 군소정당 등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이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게임에 이룰 선거법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위성정당에 대한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사수를 보면서 위성정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현재 사전투표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거부정 문제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본인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고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묵한다고 치더라도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화는 그렇게 부채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법하고 본인들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채무나 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부정에 대해서 실제하게 이룬 들 조선중앙동화가 침묵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의 생사와 관련될 수가 있는 사전투표 부정 문제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 통합선거인 명부와 같은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있고 누구도 두 눈으로 정당 참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로 된 사전투표인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 명점을 활용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 이런 부풀려 가지고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수로 3만 7천 명 정도를 확보해서 그것을 전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참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나 가지고 윤 대통령이 264만 표 격차로 승리한 선거를 남조선 선관위가 24만 7천 77표 차이로 여러분들 왜곡 축소해서 발표 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이 여러분들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못 돼서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2021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에서 여러분들 일어난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에서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 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에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부정 역사상 가장 최악의 최고치의 조작을 감행하는 그런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2024년 총선 도 가까이 됐는데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새로 출발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부정선거를 침묵했기 때문에 이번 부정선거는 더 심하고 이번 부정선거 를 침묵했기 때문에 다음 부정선거 는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악순환 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치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거는 조선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언론사가 선거법 개정에서 고작 위성정당 문제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촉구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인 사전투표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 qr코드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사전투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 그런 문제 제3의 장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사전 및 당일 투표지를 무한정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 금지 이런 소위 선거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조치의 제도개혁에도 여당이나 윤정부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기후제를 지내는 그런 심정으로 2023년도 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200석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고대인 인간인지 아니면 근현대인인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과학적 발견을 의하면 국민의 심은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지속되는 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를 포함해서 220석에 육박할 정도의 그런 압성을 거둘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그런 발언이나 움직임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의 특별한 사정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대패하고 탄핵선과 개헌저지선이 있게 깨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완전히 참정권을 박탈당해가지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른 그런 긴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이렇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모두 다 침묵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분들 소위 4.15 총선 당시의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관위가 밀어주고 싶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에게는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주고 그리고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기독자유통일당과 새벽당 등에서는 표를 빼앗는 이게 이런 간단한 차이칱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두 정당에 국한하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정당하고는 여러분들 위가 20대 2016년 사전투표 조작에 없었던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의 차이칱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의 그래프는 인위적으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게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주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사전투표를 빼앗는 것이 이 차이칱 그래프로 이렇게 0을 중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치지 않고 제이아 전문가는 아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아주 상세한 여러분들 이런 자료까지 냈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게 대해줬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에서 관악구에서 이런 빼앗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1만622표 더불시민당에게 더해진 표는 1만622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관악구 정당투표의 4.15 총선에서 2만1244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이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로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단계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자매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미래한국당에서 표를 훔친 것이 아니고 국민의당과 기독통일당과 새벽당이 각각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훔쳐가지고 열린민주당에게 밀어줬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규칙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그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사용된 규칙을 이것이 이제 전국에서 다 실시됐다는 것을 전국의 4.15 총선 정당투표가 조작된 것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유일하게 선거에 관한 아주 특별한 지역에 해당하는 호남권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조작을 안 했죠 미래한국당 표를 빼앗지 않았지만 그러나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세백당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훔친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친 것 8444표 이것을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더불어 시민당에 대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888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이렇게 다 세상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조갑재 씨는 공병호가 사기꾼이다 그렇게 아마 방송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들어가서 본 적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에 올리면 조갑재 씨가 1945년생입니다 숫자에 밝지 않은 세대죠 잘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그냥 그렇게 우기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로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죠 따라서 2024년 총선은 거의 확률적으로 100%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는 화끈하게 조작하겠죠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적용됐던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7.5%를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서 한 329만 표의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7.5%가 도작하지 않더라도 3%만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입니다 3%만 조작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더블당이 개헌과 탄핵저지선을 모두 돌파하는 200석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 밝혀진 거죠 거짓말한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 관악구하고 광주 북구는 조작한 곳과 조작하지 않은 곳을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a. 사전당일 비율만 설명하게 되면 미래한국당의 0.55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55장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환산해보게 되면 원래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7장을 받았는데 그것을 표를 훔쳐갔으니까 55장으로 줄어든 거죠 반면에 더블의 신민당은 원래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4장을 받았는데 표를 왕창 쑤셔 넣어줬으니까 0.93 100장당 93장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미개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반도체도 만들고 그렇게 좋은 무기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지만 더하기 빼기만 하면 가능한 이 투표가 온통 다 부정성으로 그렇게 점철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또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말 정도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정돈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지금 1권부터 5권이 나와 있습니다 1권은 총론 2권 3권은 대통령선거 4권은 4.15 총선 그리고 5권은 지방선거와 여러분들 보궐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시고 되면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병호TV에서 여러분들을 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